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우땅입니다. 굿! 오랜만에 테스트백 말고 복귀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VR채설로 왔어요. 아주 냐잉! 아주 냐잉! 냐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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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 스무스 한 번 해볼까? 잠시만요. 달라졌나? 자, 자연스러운 거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춤추자! 춤추자! 얼굴을 지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흘러. 예스 오 예스! 말 있어! 퍼포먼스. 퍼포먼스! 뉴 역할 열심히 하는 날도 꼭 시작합니다! 빠 fermented 으! cô도oty! 모두의 아혜야 Gadiously 다아주신 이 coated 한 후 세ador 시작! 최고 힘들어! 내 나이가 벌써 늙은 거냐? 인생! 수수들아 나 늙었냐? 나 늙은 거냐? 도시작했네! 어쩌라고! 너가 다 50대봐! 응애 반사실! 20살 졌냐? 아주 참 좋겠다! 새내기 돼서 대학교 가면 아유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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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애기 취급 받고 부럽다! 나는 25살이라? 그런 거 못 봤는데 이제 큰 뒤적뒤적 야! 야! 김동생! 야 와보라니까! 야 안 오냐? 3초 샌다! 3 2 2 1 야 불 좀 꺼줘! 아 꺼줘! 아 맞잖아! 아 온 김에 끼라고!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가! 일만에 파파파 야! 야! 동생아! 어때? 춤 좀 잘 추냐? 아아! 아아! 어때? 아이돌 같아? 아아! 아아! 어어? 아유!!!!! 아 진짜 더워 아 쓰레코마 공격 계셔라 아 잠깐만 잠깐만 찍힌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옆자리 뒤에 있는 애 의자 잘못 팔꿈치 찍으면 찌릿한 거? 아 그게 지금 무릎에서부터 껴졌어 역시 씹떡노래 나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험한 노래라고. 띵동! 도네 주문 들어왔습니다. 아니, 망원 마냥이 와! 건 지미! 감사합니다. 망원 마냥이 와! 우리 금쪽이는요. 어머니, 우리 세군은요. 우리 금쪽이는요. 싸가지 없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고 세군은 돈을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세군은 원래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여주셔야 우리 세군이 또 마음의 문을 연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아이였구나. 근데 아빠 너무 하시다. 평소에는 제 방송 많이 봐주시더니 그때는 다른 거 하시다 보다. 물 먹고 싶어. 물 먹고 싶어. 방송 제목을 물 떠주세요, 아버지 하면 몇 시간 안에 과연 아버지께서 물을 떠주실지 한 번 실험맨 할까요? 아니, 인성이 불탄 게 아니라 실험맨이죠. 콘텐츠잖아, 콘텐츠. 하필 실험을 해도 그런 걸로 실험을? 저희 집은 오히려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건데요? 지금 보니 나 효자였구나. 컨드루, 컨드루. 누르 몸집. 육수 씹박시. 육수 씹박시. 좀 씻고 다녀. 너 좀 씻고 다녀. 좋아하지 말라고. 헨따. 아, 말도 아파요. 르르 땅 완전 똑같죠? 아니, 뭐야. 아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르르 땅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데. 르르 땅은 머리가 크지 않아, 코노 바케모노. 라스트 픽션 이 사람 주폭돈가 보다. 이 주폭돈. 바로 넘어오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주폭돈은 경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멸을 해봤습니다. 이 주폭돈은 이제 제 겁니다. 근데 주폭돈은 더 경멸해줘야 좋아하는데 세구님은 너무 약하네요. 세구 땅 경멸... 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죠? 나 이런 거 다 모를 줄 알고? 당신들 다 좋아하잖아. 르르 땅이 막 키머 해도 사실은 좋아하고 있는 거. 르르 땅이 키보라고 해줬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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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해줘! 봐봐! 아까 코노 바케모노 르르 땅은 머리가 크지 않아 했던 주폭돈 넘어왔다. 개마... 어? 오랜만에 핸새구. 생란보도를 건너는 핸샤구. 귀여운 거 한 번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햄새구 화난 표정 보여주시오. 어이 주폭돈들. 아직도 있냐? 밟아달라 했어. 밟아줬다. 뿅! 이 개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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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더! 르르 땅 조금 방송하는 거 존경스러울지도? 주폭보드 정상이 아닌 듯한. 무새어! 샤고 샤고 무새어! 아 맞지 저게 주폭도 평균이지 그? 우리 주폭도 군들 근데 저는 약간 또라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약간 유쾌한 재밌는 또라이들 재밌잖아 욕인가요? 욕 아니야! 나는 진짠데? 난 약간 그런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거 같은데? 오하나에 미쳐있는 거 같은 그게 더 재밌지 않나요? 소희야 아야